자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님이 카드를 나눠주셨으니까 그 왼쪽 사람이 저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먼저 상선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상선인가요? 어? 죄송합니다. 상선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요. 죄송합니다. 상선. 그 다음은 저인가요? 아니요. 핑크님. 저도 상선을 내려놓을게요. 네. 4개짜리 상선. 네. 좋네요. 그러면 저도 상선을 내려놓겠습니다. 3개. 적절한 선택. 저는 그럼 욕을 먹고 아무도 여기 안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자.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간다고요? 이 색깔만 아니면 되죠? 그렇죠. 제가 먹을 건데요. 녹색 4개. 네. 해골 4개. 저는 이거 그냥 가져갈게요. 네. 음. 이거 이렇게 가져갈 뜻인가요? 재수님은?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가져가고 하셔야죠. 아 이거 가져가고. 네. 네. 그럼 저는 그냥 한 장을 뒤집겠습니다. 끝. 네. 네. 할 게 없네요. 가져가시면 되죠. 한 장 가져갈게요. 네. 저는 이거 먹으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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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건 버리는 거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저 뒤집는 거예요? 먹고? 아니요. 아니죠. 네. 설명 보신거죠? 가져갔으면. 아 가져갔으면 하셔야죠. 아 뭔가 행동을 하나 하시면 되죠. 가져가시든지 다른 상선을 내려놓으시든지. 네. 저 그러면 다른 상선을 또 내려놓을게요. 오. 상선 부자. 네. 네. 헷갈리네요. 네. 있는 상선이. 그러니까요. 네. 뒤집어 놓을까요?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온 거? 아 이쪽으로요. 구석에다가 놓으세요. 구석에다가.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시니까. 네. 네. 자 그럼 저는 저도 상선을 내려놓을게요. 되게 적절하신대요. 세 개 딱 딱 이렇게. 빨리. 네.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그럼요. 네 개짜리인데. 저도 방어. 똑같이 세 개짜리. 아 네. 둘 다 아무도 못 먹나요? 그럴 때 저는. 또 내려놓을게요. 아 보라님 진짜가. 한 장 가지고 끝. 네. 저도 한 장 가지고. 끝. 가지고 올게요. 네. 네. 이 파불에 끼워둘까요? 네. 자 저는 상선을 내려놓을게요. 오. 5점. 5점짜리 상선. 금화 5개. 어떻게 해적 하나가 없을까? 네. 들어가주세요. 자 여기 들어갈게요. 오. 네. 하나 가져가고요. 아니 아니 안 가져가요. 아 네네. 그런지 저도 가져가고 싶어서. 참여. 오. 진짜 이렇게. 저도 그러면 또 파국의 8개입니다. 오. 와. 8개짜리도 있군요. 저를 갔었어야 된다. 그럼요. 들어오세요. 저 이런데. 제일 많은 게 8개인가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빨리 모래도 하나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하죠? 저? 그쵸. 모래도 하나 내려놓겠어요. 그렇죠 전가요? 네 끼어들으셔야죠 같이 해야죠 함께 해야죠 끼어들 수가 없는데 초록색 말 아니면 돼요 그래요? 네 뭐든 오세요 근데 제가 한 개짜리를 많이 내면 네 한 바퀴 돌아서 여기가 이기는거죠? 그렇죠 그럼 전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본인 상선인가요? 네 내 배이기 때문에 해군 제독을 내놓을 수 있죠 저거 없어요? 해적? 해적선장 해적선장이 이겨요? 나중에 되면 해적선장이 이기는거죠 초록색이 해야 돼요 초록색 가져갑니다 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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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배를 하나 더 하고 오! 이곳개짜리 저는 이거를 먹고 그렇죠? 네 뭐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게 없네요 진짜 하시죠 여기 뭐 좀 들어가주세요 들어갈게 없어요 진짜 네 가져와요 어떻게 이럴수있지? 와 진짜 이건 나의 배고 저 이제 하나 하면 되죠? 이거는 언제 끝나나요? 더미가 없어지면 더미가 없어지면 아니면 누군가가 카드를 다 내려오죠 털면 네 하나도 없어지면 네 음 자 저는 아니요 베이징만 차례 제 차례입니다 하나 가져갈게요 네 저봐 여기 이거 보라님이 내려 놓은거에요? 이게 카드를 다 없어졌다고 끝내는게 아니고 아니에요 이 가운데 카드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고 누군가 카드가 떨어지면 아 네 그러네요 아 어떻게 할게 없어요 또 보라님은 그러면 카드를 하나 가져가시고 그렇죠 아니 보라님 방법이 없나 진짜 방법이 없나 진짜 제 순서니까 제배 다 찾아오고 버리고 진짜 그리고 한장 그냥 가져갈게요 보라님 견제 좀 해야 되는데요 와 기사카드 없나 이런거 뺏어오게 또 한장 먹어야 돼요 와 와 와 와 와 와 가지고 올게요 네 저도 가지고 올게요 5개짜리입니다 5개 빠밤 왜요 저요 네 날 구박하던 백팩님 왜이렇게 느려도 되겠습니까 하나 자 그럼 저는 네 저는 보라님 이 배를 공격하겠습니다 자꾸 제 배를 이렇게 저도 걸쳐놨습니다 두개 두개 오 네개 그러나 내게는 선장이 있습니다 보라님하고 똑같이 생기셨네 진짜 와우 그런가요? 정말 이렇게 똑같이 수가 하지만 마지막에 데려오는 사람이 진짜요? 제가 선장되면 제가 먹는 건가요? 그렇죠 보라색 선장이 설마 있어요? 설마 없죠? 없어요 깜짝 놀랐네 진짜 안 돼 안 돼 보라색 선장이 있어야 돼요 보라색이니까 아시죠? 저거 가져와야죠 뭐 네 내꺼 내꺼 그럼 저는 여기에 뭘 더 할 수는 없죠 네 붙여도 소용없는 거죠 저는 그냥 제배 내려놓을게요 지금 다섯 개 먹을려고 이렇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걸 먹고 이렇게 다섯 개짜리를 이렇게 크게 먹고 네 와우 네 그냥 두실 수 없죠 아 이럴수가 네 없는데 왜요? 아니요 하세요 가디 걸리려고 네 네 네 아우 진짜 죽전이네요 몇 점 안 남았어요 끝나지 않겠어요 와 여기 무모한 거 아니에요? 여기 좀 다섯 개 다섯 개인데 왜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깐요 제 맘입니다 제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다섯 개 다섯 개니까 못 가져가세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그러면 네 저는 네 삼선을 또 내려 놓을게요 우와 와 진짜 와 저는 그러면 네 이거 아예 그냥 제가 쎄기로 받겠습니다 몇 개에요 그러면? 아 못 가져가 못 가져요 여덟 개에요 여덟 개 네 네 한 장 더 가져가셔도 되고 딴 거 하셔도 되고 어 이거 두 장씩 한 장 한 장 남았나요? 한 장 남았어요 자 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오 오 진짜 여섯 개 짜리 이렇게 아니 있으면 있다고 진작 얘기를 해 이게 안 할 거예요 되죠 아 저는 그러면 저도 상선? 내려놓나요? 왜냐면 상선은 끝까지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내거든요 빨리 내려놔요 그래서 끝날 때쯤에 빨리 내려놔야되요 그렇네요 네 자 저는 네 하시죠 여기 어 가져가려고요 네 하세요 일단 이거는 제거니까 이거 제거고요 진짜 마지막에 진짜 제가 이제 게임을 거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가져와고 이제 들고 있는 카드만 누구 하나 없어지면 끝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거 가져가시고요 어 그렇죠 감사합니다 가져가고 내려가기 내려놓기 있어요 네 네 자기건 그냥 가져가는거니까요 아까 핑크림도 가져갔으면 몇개를 가져갔으면 저 이거 가져가고요 왜 가져가요 왜 가져가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다섯개 그쵸 감사합니다 핑크님 저한테 도움이 이렇게 되시고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손에 상상카드가 들고 있으면 백의점수 정리가 마이너스 되니까 저 없는데요 저도 없어요 다 틀었어요 대는 없는데 선정만인데 빨리 내려가고 점수 점수 저 많아요 저도 많아요 10 15 25 25 25 25 25 맞나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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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2 24 23 어 이겼다 오랜만에 수고 아닐까 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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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